네, 이거는 뭐 평범한 엘리뉴 라니냐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적도 부근 해역의 동태평양 기압 빼기 서태평양 기압을 사실은 남방진동 지수라고 원래 부릅니다. 근데 남방진동 지수 문제를 보통 실모, 사설모의고사에서 낼 때는 조금 지역적으로 남방진동 지수를 거의 외워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그게 뭔지를 외워라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평가원이 낼 때는 남방진동 지수를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면 남방진동 지수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원의 실제 시험들은 웬만해서는 지역적인 거는 암기하라고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다만 사실 어디까지를 외워야 되고 어디까지를 안 외워도 되는지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외우라고 한 필수적인 거는 꼭 외우시고 이렇게 제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는 안 외우시지 돼 이제 좀 자기가 완벽하게 좀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라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 다 외우셨다거나 남방진동 지수 정도 이런 것쯤은 외우는 게 추가로 외우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너무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어. 이러면 이런 것도 외우시는 것도 좋다. 심지어 이런 거 풀 때 좀 빨리 풀 수 있죠.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 남방진동 지수네? 남방진동 지수가 음수일 때가 엘리뉴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엘리뉴 때 동태평양이 따뜻해서 저기압이니까 이건 저기압이고 이거 고기압이면 이거 엘리뉴 때 음수가 나오겠구나. 그때그때 따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되는데 외우면 확실히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외우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건 그러면 라니냐인 것이고요. 그래서 A시기는 엘리뉴 시기고 그 다음에 얘는 적도 부근에게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쪽이 동태평양이고요. 동태평양이 따뜻할 때가 엘리뉴라고 제가 엘리뉴의 가장 기본적인 남기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A시기 엘리뉴니까 기역시기 맞고요. 기역보기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수온 빼기 서태평양 수온은 지금 기역은 얘네 둘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서태평양이죠. 거의 0에 가깝고 올 것이고요. 여기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역이 니음보다 크고요. 니음보기 A시기 엘리뉴 시기니까 평상시보다 낫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평범한 엘리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엘리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온 나오는 거랑 수온이 따뜻하면 저기압된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거 밀란코비치 문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밀란코비치 공부 어느 정도 하셨다. 학생들이. 그래서 대단히 신유형으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잘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현재와 T시기에 근일점 대 원일점 크기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근일점 대 원일점을 했을 때 얘는 태양 크기가 조금 비슷하다. 뭐에 비하면? 얘에 비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근일점에 비해서 원일점일 때 태양 크기가 많이 작다는 거예요. 왜 많이 작으냐. 많이 멀어서 그래요. 거리가 멀면 태양이 작게 보이니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20률 문제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원 두 개 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20률이 작은 경우는 20률이 작은 경우는 근일점하고 원일점하고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일점이 조금 멀어서 조금 작은 거예요. 그러나 20률이 이렇게 큰 경우는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 많이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20률이 좀 큰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보다 20률이 큰 경우니까 지금 문제에서 T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라고 했는데 기역이 20률이 좀 크죠. 그래서 T는 기역에 해당을 하겠고요. 그럼 기역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바로 틀렸는데 기역보기부터 볼게요. 기역일 때 근일점에서 우리나라 겨울이냐고 말을 했는데 이 계절을 결정하는 거는 뭐 거리 이런 것보다도 무조건 자연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연축 방향이 현재와 동일한 게 이건데 기역시기에는 자연축 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역시기의 자연축 방향이 현재랑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 근일점에서 계절이 겨울인데 기역시기에는 근일점에서 계절이 여름이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ㄷ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답이 ㄷ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연교차는 지금 기역시기는 여름철의 근일점에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거를 수업시간에 말할 때 따뜻한 겨울이라고 쓰라고 여름이라고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 이게 여름인데 이 거리에 비하면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재 여름은 거리가 좀 멀어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여름이라서 현재가 좀 더 이십률이 작으니까 연교차도 작고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기역과 ㄴ을 비교하는 건데 ㄴ이 사실은 이십률이 작은 시기거든요. 현재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이십률이 작을 때가 연교차가 작고 이십률이 클 때 기역시기가 연교차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ㄴ 시기가 자전축 방향도 현재랑 반대거든요. 이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면은 답이 바뀌진 않는데 이 계절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ㄴ 시기가 이십률이 작아서 여름은 여기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시원한 여름입니다. 자전축 방향이 사실 ㄴ 시기도 현재랑 반대고 기역 시기도 현재랑 반대다 보니까 자전축 방향은 똑같은데 이십률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 구한 거는 현재랑 비교한 거고 ㄴ 시기랑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14번 05번 2 1 2 2 3 2 2 3 감사합니다.